자 여러분들, 흔히들 파이어족하면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먹고 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미래의 화폐가 찰악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현재 내가 월 20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죽을 때까지 월 20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란 계산은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우리가 먹고 입는 모든 것이 10년 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수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0세에 파이어에 있다고 해서 일정 금액만큼 마음 놓고 평생을 쓰면서 놀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나이가 50세, 60세가 되면 생활비는 2배,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한다는 것은 매일 출퇴근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의 순서와 시간 등을 정하고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함으로써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하고픈 활동을 늘어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어족의 삶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자본소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파이어하기 위해 모은 돈은 종자돈이지 조금씩 빼먹기 위한 쌈짓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이나 20억을 모으면 이거를 은행이나 예금이나 파킹해놓고 거기서 원금을 뺏어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종자돈은 안정적인 자본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드머니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생활이 노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연금생활자들에게 전해지는 4%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자돈에서 4%의 수익을 실현해서 3%는 생활비로 쓰고 1%는 다시 재투자해야 노후를 영위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즉 내가 한 달 2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종자돈은 8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종자돈을 줄이려면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고금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은퇴가 목전인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 장기물에 투자하면 4% 넘는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파이어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돈을 힘들게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 일정 수준에 이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자본소득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본소득이 꼭 필요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공부나 고민 없이 내 월급만으로 돈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10년 후 20년을 생각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도저히 서울에 집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욜로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하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을 즐기자. 이런 말들이 시장에 특히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팽배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소득이 가능하고 내가 지금 아낀 10만원 100만원이 10년 후 20년 후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의 소비를 내일로 미룰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의 소비를 미래로 미룰 수 있는 동기를 계속해서 심어주려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앞장서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진짜 이게 되는 건지 오히려 나중에 폭망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겠지만 이건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길라잡이로 수많은 의심과 염려와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핵심 자산을 모으고 자본주의는 우상행한다는 믿음으로 자산을 모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수록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 돈에 대한 공부, 거대한 부가 이루어지는 과정, 기업이 성장하고 없어지는 과정 등을 공부하시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파이어를 항상 응원합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